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보단 새빨간 투자를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부터는 더블체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류 전문가와 함께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1분 남겨두고 주셨던 유진테크요. 결과적으로는 수익권이긴 했는데 너무 급박한 나머지 저희 목표가 손절가도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엄청나게 연구하고 난 다음에 혼자 너무 아쉬웠던 게 제목만 얘기를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 부분 자체를 더욱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이만큼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게요. 책임지는 전문가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임은 마음속에 항상 지고 있고요. 대신에 방송은 짤막하게 나갔지만 그에 따른 연구는 저는 24시간 이상은 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종목 작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13,100원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13,700원에 올라와는 상황이고 이 기업을 우리가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안에 투자 포인트 잠깐만 짚어보면 유진테크 SK아닉스와 22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1월 2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매출액에 해당했을 때는 약 17% 정도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용인의 120조원의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증설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에 따른 호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 종목을 제가 어제 뉴스 나오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아쉽다. 뉴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뉴스 보다 빨리 나가는 방송이라는 것을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자리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앞에서 주가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고가군역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고가군역의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다음에 지금 이 125월선 자체는 우리 장기평선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실적이 더욱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그 밑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지금 100원, 2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손절가만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12,400원대 보이시죠? 이 12,400원대를 손절가로 대응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승상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왜 남 종목을 지적질하냐?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희 힘도 보태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더 알리고자 하는 알릴 의무 차원에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바로 빨간 펜 아시죠? 그렇게 빨간 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방이 더 열려있다고 보시는 유진테크 손절가 12,400원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오늘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종목들 잘 추천했는지 함께 따져보자고요. 더블체크 출발합니다. 다블체크 시작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들 과연 잘 추천했는지 끄지원해서 저희가 다시 재정립해낸 코너입니다. 파격적이죠?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일장, 과연 어떤 종목들에 추천됐을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MT의 막판만 공략하시는 분은 솔브레인을 바라보셨고 M증권 방송 성우전자, M증권 방송 에스트래픽, W증권 방송 코오롱티슈즈는 왔습니다. 엔컨님, 너무 이 방송을 강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부담되잖아요. 그지로 내야죠,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저는 종목만 보는 거지. 빨간 것만 보세요. 어떤 종목? 빨간 팬 방송이기 때문에 빨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전자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폴더블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도 성우전자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빨간 테마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 방송 다시 보고 왔습니다. 폴더블폰 숨은 수의주라고 M증권 방송에서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새빨간 테마 했을 때 이 종목 없었다고요. 네, 없었죠. 없는 게 맞습니다. 왜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폴더블만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PI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오일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따로 있는 거고, 힌지 생산도 마찬가지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주에는 포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폴더블폰에도 그러면 필수적으로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폴더블만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숨겨진 수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만으로 오르기는 그렇고, 이런 종목분들은 스마트폰 관련주로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들썩거릴 환경이 높은 종목,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고,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이 작년에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성숙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러브콜, 이거는 조금 제가 딴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러브콜, 수급 봐주시나 봐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한 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성우전자에 들어왔던 금액이, 이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가 이제 100만 단위입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8,100만 원, 3,400만 원, 2,8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예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왔다. 뭐 마이콜이나 스미스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죠. 그분은 투자 포인트로 외국인 순매수를 짓던데.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는 이런 거는 사실상 외국계 창구를 이용한 국내의 검은정머리, 그런 분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집착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돈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냥 지금 바닷꽃역을 찍고 돌아서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의 의미를 좀 더 두실 필요가 있고. 다만 종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넘어설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아직 9,200까지 올라갔다가 반등 없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상을 깨고 성우전자에 대한 의견 일치를 주셨습니다. 놀라운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초콜릿 같은 종목 좋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얘기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어떤 종목들 얘기가 올라왔을까요? 저 이때 있었어요. 종목 코스터 들어가거든요. MCNX, 산증인이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경남스틱, 필룩스 있는데 뭐 볼까요? 필룩스를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필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요? 제가 먼저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가 사실 팔방미인 기업이더라고요. S증권 방송에서 추천을 했고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효과까지 함께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면 바이오, 조명이면 조명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왜 팔방미인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다 잘하려다 보면 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좋게 얘기하면 팔방미인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문호발식 확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특기가 뭐냐면 자기의 주특기 종목이 항상 있어요. 그걸 먼저 잘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곁다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필룩스라는 기업이 사실은 조명기업으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른 것들이 곁다리로 붙여넣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필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가격대가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가격대 2,500원,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 9백까지 한번 올라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월본거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이런 가격대에서 나스닥의 상장 기대감, 바이오한다,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붙이고 난 다음에 2018년에 엄청난 거래량, 이 거래량이 얼마인지 개선도 안 됩니다. 이만큼의 거래량을 지금 붙이면서 3만 9백까지 약 1,000포인트, 우리가 텐베그가 이루어진 종목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거래량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볼 것인가, 매도에 대한 거래량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이익실현을 했는 물량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업들 많이 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백두산 그린 기업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트코인으로 2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안 올라가요.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최근에 파미셀. 파미셀도 좋은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식약처에서 반려됐다 했잖아요. 그럼 난 다음에 주가가 어때요. 한 번 거래량 크게 터지고 못 올라가잖아요. 저항에 갇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필력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것, 많은 것들 많지만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수익을 보는 것은 힘들다.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해요. 좀 더 긍정적인 기업으로 좀 더 바꿔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목표 주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가격대가 11,000원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목표가 2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거의 땅을 불렀는데 가능한 영역이에요? 본인의 생각인데 그거는 얘기할 수 있죠. 보고 3만원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곳대로 그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만원에 대한 목표가를 두려면 안에 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내실적인 부분이 좀 더 포함된다고 판단해요. 우리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는 뭔가에 대해서 사실적인 여부를 포함하여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이 기업의 상황으로는 2만원 때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2만원 가려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주가도 한 번의 휩소 과정들은 거쳐줘야 됩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평양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채널 돌려보다가 MTN 돌려보시는 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희 MTN 안에 있는 방송 추천주들, MTN 밖에 있는 방송 추천주들 까지 집어서 제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한 번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오전철에서 한 번 골라보려고요. 필룩스 받고, 경남스틸, 코스맥스, MC넥스 있는데 뭐 골라볼까요? 아, 본의 아니게 또 S증권 방송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에 뭐 그런 전혀 아닙니다. 사연 없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저를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저하고 관련 없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사심 자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코스맥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한 번 이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증권 방송에서 출발 시간대 종목 줘서 오늘 고가로는 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단타 하셨던 분들은 14만 5천 원까지 뭐 위로 더 얼려 있다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전문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매매에 대해서는 뭐 잘하신 거고 다만 이제 저는 기업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실전 매매를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제 키포인트를 우리가 한 번 잡아본 다음에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하고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을 생각을 하면 먼저 한 가지를 딱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OEM 기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재 화장품 시장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조업자, 하나는 제조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제조업자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이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본인만의 브랜드 네임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조업자라고 하고 제조 판매업자는 아모네 포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말 그대로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네임을 붙여가지고 팔아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조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최근에는 점점 이런 제조 판매업자들이 도산에 많이 빠지죠. 힘들어진다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미샤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의 그런 뭐랄까요? 로드샵이 많이 없어졌고 수단된 데 많아졌죠. 그렇죠. 에뛰드하우스나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그런 업체들이 없어지더라도 규모의 경제학 측면에서 이런 OEM 기업들은 더욱더 단일 매출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코스맥스는 좋은 선택이었다. 다만 만약에 OEM으로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코스맥스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콜마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한국 콜마를 보시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CJ 헬스케어와의 인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저는 오히려 코스맥스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콜마가 더욱더 기능성 화장품으로의 시대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보다는 한국 콜마 어떨까요?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해봤고요. 또 리뷰해드릴 종목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쳤고 이제 뭐 20% 넘는 수익 중입니다. 벤티움이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가 곧장 사고 난 다음에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바닷꽃역에서 지금 돌아서면서 오늘까지 약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종목군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붙이는 것을 지겨워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횡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인내를 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20%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조금은 급등한 종목을 추경면서 하는 것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가지고 미리 선재만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덴티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죠. 8만 원까지는 홀딩이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러 전문가가 현장에도 갑니다. 저희 안내 도와드릴게요.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라, 수익에 보인다라는 주제로 2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KTX 광면역 대회의실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상러 전문가와 함께 더블체킹 도와드렸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